그냥 이렇게 찌개는 하지 마시고 뭐 찍어 드시는 거 야채소 같은 거 어머 너무 맛있어 이번 여름 봄에 우리집 마당에 난 두룩 가지고 장아찌 한 번 드셔보세요 쥐인가 봐 쥐 다 지금 마당에 뜯은 거라서 조금 덜이 긁히 조금 덜이 긁히 이게 수박을 갈아 넣었어 이 물이 수박물이 설 닦는 게 아니고요 수박을 다 짜서 수박집을 넣어서 아 수박집을 넣었어요 거기 와 시원하겠다 쭉 들이간 것 같은데 이거야 맛있잖아요 그죠? 아 이제 잘 되면 안 깨지 그거 쓰지 말고 열매하고 수박 넣으면 우와 장사고 뭐 우리끼리 밥 먹고 말자 어머 뭐야 이거 비트를 제가 일부러 이게 혈관을 든든하게 한다면서 요새 유행이들 하고 와 와 시원하겠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예정 선생님께서 남편분 때문에 요리를 사겠다 뭐 그런 설이거든요 입이 너무너무 짧아서 뭘 잤어야 말이죠 예예 아니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요리에 그... 그럼요 아니 만약에는 조금 재질이 있으셨는데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세상이 이렇게 틀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시집을 왜 갔겠어요? 세상이 이렇게 틀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시집을 왜 갔겠어요? 아 힘들다 어우 진짜 오늘 머슴 할 거니까 밥 많이 잡어 많이 드세요! 건강식이야! 아우 세단합니다 기자맛 두 개 맛있어 이거 직접 하신 거죠? 네 이거 좀 드셔보세요 맛있어! 맛있으세요? 굉장히 안 맵네요 네 이거 고추장이 저희 농사진 고추 부드럽다 부드러워 와 음 맛있죠? 응 여럿이 먹어서 누가 비밀밥을 젓가락으로 먹어요 누가 비밀밥을 젓가락으로 먹어요 누가 비밀밥을 젓가락으로 먹어요 아 관대위 뭐예요 젓가락 있어요 그런 사람 응 우리 선생님은 두 분 동갑이시거든요 음